가장 불안한 참가자가 있다면 어느 참가자일까요? 불안한 참가자? 솔직히 티저 보니까 약간 수진이 주인공 롤이던데 유튜버보다는 일반인이 좀 그런 게 그림이 잘 나올 것 같긴 해요 언니, 언니도 일반인이에요 다시는 서바이벌에 나가지 않으린 용을 할 수 없으니까 말을 예쁘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집에 가고 싶은데요? 야 수진아 너 진짜 싸가지고 봐 계속 싸가지고 보라고요? 감독님 저 이거 안 하면 그만할래요 나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진도 몰랐고 방송 내보내실 거면 내보내셔도 돼 아니 내보내시면 내보내셔도 되는데 프로그램 취지랑은 잘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나가주세요 운동, 식단, 이런 미션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란Hu 마침내 매주 일요일요 работ아